내면의 어둠이 곧 피어날 거예요. 꺼내든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녀석들을 모두 쓰러뜨리면 오크족 놈들이 조금 얌전해지겠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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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일전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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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장검병이다. 놈들의 장검은 날카롭지 않지만 꽤나 무겁고 강력하지. 주위를 잘 둘러보라고 거대한 검을 지린 놈들이다.